오늘은 저희 자브라에서 새로 출시된 슈프림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슈프림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3.0 버전을 지원하는 모노 스타일의 블루투스로서 제품의 여러가지 컨디션들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고요. 또 사용자의 음성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특히 이 부분, 스피커가 내장된 부분에는 지름 24mm의 대형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넓은 영역대의 고핌질 음향을 보장해 줍니다. 그리고 접이식 부만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방식을 채용했는데요.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오노포 및 여러가지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. 또 이 부분, 발포성 고무 재질로 된 캡슐 안에는 두 개의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만 구조를 통해서 다른 타사에서 채용하는 노이즈를 제어하는 기술에 비해서 월등히 큰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능동적 소음 제어, 약자로 ANC라고 이 부분을 표현하는데요. 이 부분을 상업화한 첫 번째 블루투스 모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넓은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HD 음역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구현하고 있고요. 특히 스피커 내부에는 한 개의 마이크가 더 달려있습니다. 이거는 통화를 하는 마이크가 아니고요. 사용자가 귀로 듣는 상황에서 마이크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. 그쪽으로 스며드는 노이즈를 또 한 번 더 제거해주는 특별한 기능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또 정확하게 음성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는 데 있어서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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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